치즈까지 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엽떡 치즈와 모든 튀김 튀김 주먹밥까지 주먹밥 한 명은 엽떡만 먹을 거고 한 명은 튀김만 먹을 거에요 룰은 똑같아요 먹고 싶으면 딱밥만 먹고 먹으면 돼요 아니 제가 영상을 봤는데 음식 먹는 소리보다 딱밥 소리가 딱밥 소리가 딱밥 사실 저희가 딱밥을 하려고 했는데 딱밥만 한 게 없어요 네 자 일단 누가 뭐 먹을지는 가위바위보로 정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먹고 싶은 다이어트가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떡볶이가 왜 당기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떡볶이 자 잘 마친 거 가위바위보 잘 먹겠습니다 떡볶이 먹어볼게요 제가 먹어도 돼요 안 찍는 건데 아 오케이 저부터 치즈까지 아 잠깐만 잠깐만 왜요? 아 콜라부터 나라야지 죄송 자 누가 먹을지 딱밥으로 정할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잠깐만요 ASMR 룰에 어긋나면 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 뒤벙어 진짜 이런 거 뭐지 마시고 전기 올랐어 뭐 뒤졌어 왼쪽 이마 끝나고 호나하기 준비하세요 왜 다이벙이 어깨 아플텐데 자 형 진해 자 형 진해 다이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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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엎어서 아 소리를 다이벙이 놓쳤어 진짜 하하 괜찮아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위바위보로 합시다.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번에는 오른쪽 이어폰만 들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죄송하지만 바로 안내봤을게요. 콜라먹고 있어요. 콜라니까 콜라 한잔 드셔보세요. 다시 한번 또 갈게요. 일단 소세지랑 치즈. 치즈. 얼마만 해먹을지. 뜨거워. 소리가 맛있어. 소세지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다시 올게요. 진짜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떡볶이 달달한 맛. 그리고 매콤한 맛. 이거 무슨 맛만 아닌데 좀 매워. ASMR 이렇게 하는거에요. 그냥 그리고 줘야 돼요. 와. 와. 새우도 먹어볼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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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가 짭쪼름해. 튀김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짭쪼름해. 간이 돼있어. 어. 한번 찍어서 먹어봐. 와. 너무 맛있다. 김말이 또 콧물에 찍어 먹으면 지대고들. 제일. 제일. 너 튀김 중에 뭐 제일 좋아해? 김말이. 보세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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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넘마당이야. 그치. 김말이 너무 맛있다. 잠깐만요. 여러분 맛있죠 이거? 이거 알죠? 역시 떡볶이는 국물이 맛있어요. 맛있는 떡볶이야. 아이고. 입안에 안 안으면 안 멈춰. 왜요? 이 말을 해가지고. 너무 괴롭히 있습니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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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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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따가운데. 이거 할께요. 너무 따가워. 너무 따가워. 너무 따가워. 너무 따가워. 아. 아니. 미스나. 미스. 아. 아. 살 깍놨어. 뭐하나. 세팅.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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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은. 제 만두에다. 중국당면 한쪽으로 먹어볼게요. 다르지. 치즈. 치즈가 너무 맛있다. 맛있는 치즈. 맛있는 치즈가 있는데. 맛있는 치즈가 있었어. 이거 죄송한데. 저도. cima. 젓가락을 먹어보는다. 아프다. 아프다. 아, 아파요. 아τί. 의에다 가면 돼요. 고기. 떡이랑. 어묵 너무 맛있지? 난 사실 이거 없어 이거 먹고싶어 이거 먹어봐 와 맛있겠다 다시 난 너무 덥다 닭고먹기하지 않음씩 깔끔하게 와 닭만 맛있지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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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웃음 비둘 이거 물이 한 방 상했어 이 새끼 여기에 묻었어 내가 봤을 때 어떡해 아 저기요 네 혹시 가불제도 있어요 아 가불요? 나중에 마실게요 아 네 이 새끼 맛있습니다 네 맛있지 미쳤지 뭐야 이 새끼 뭐해 아 아 아 이뼈 삶는다 그게 건강한거야? 나도 좀 작아야돼 와 진짜 두대 가불지겠습니다 한입에 넣으면 파줄게요 아 한입에 넣으면 파줘요? 네 여기다가 이거 하나 얹어 드릴게요 연기하겠습니다 얘가 입이 진짜 커 이 정도는 쉬워요 그러네요 す 땀이 지금 국물이 흐르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저기 혹시 대게 좀 먹을래요? 네 좀 많이 드세요 왜요? 배가 아주 불러요 저한테 저 지금 불만요 저희가 다이어트 하느라 양이 줄었어요 나 지금 배부를 사람이 아닌데 우리 각자 오빠 한 번 하면 삼위 부진 먹잖아 근데 진짜 줄었다 저 지금 배가 너무 불러요 나 진짜로 배부를 통할 것 같지 그쵸 그만할까요? 아 안돼 이 양이 많아 그치? 위를 점점 들려볼게요 다이어트를 너무 빡세게 했나 봐요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저희가 다음에는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가져와 볼게요 저는 게장이랑 밥 먹으면 뒤지게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연어장 아 연어장? 기가 막혀서 김수한테 해달라고 해서 그거 먹을까? 응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릴럭 같이 나눠 먹을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 도망갈게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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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